야 재밌겠네 뭐야 아니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맘대로 해 그 프로가 약간 과장된 게 있어요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자 볼터치 먼저 갈게요 아줌미 아주 그냥 뿜뿜할 수 있게 봄뿜 하회 탈 같아 뿜뿜 써 써 유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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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아이 형 이게야 색깔이 뭐해 유겸아 유겸아 다른 색깔로 해줄게 아 야 이거 더 귀엽다 자 하나 둘 셋 왜 그렇게 좋아해 나 이거 좋아했어 자 하나 둘 셋 봐줍니까 터지게 오케이 헬기 이거 그 직선처럼 동그랗긴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근데 이거 원래 남자가 미안한가 나 울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딱 이렇게 하고 어 야 설마 딱 마지막 딱 이리와 가령 좀 배울게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인데 할로윈 할로윈이니까 할로윈이 치면 지 얼마에 이리와 눈썹 이리와 눈썹 눈썹 어 뭐하게 눈썹 눈썹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 커넥트해 해봐요 무선 커넥션 야 우리 새벽에 다같이 즐겁게 하자 우리 눈썹 커넥션 여기도 올라 여기도 지나가게 아 형 응 옆에도 지나가게 옆에도 옆에도 옆에 잘 올라길네 이거 제법 이거 안 쓴다고 않네 그만 경둥 아주 너는 나한테는 예뻐 자,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음악 잘 어울린다 예뻐 솔직히 다음 앨범 컨셉 인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